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3구 대선에서 국민들을 경악시킨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제작해서 사용한 이른바 특수봉인지입니다. 왜 특수봉인지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봉인지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는 그런 봉인지를 특수봉인지다 이렇게 이름 붙여서 사용한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왜 특수봉인지라고 선관위가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런 질문을 전진다면 저는 끄리김없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수봉인지를 뗐다 붙였다 하더라도 아무 흔적이 남지 않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제작한 특수봉인지는 봉인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봉인지 고유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풀어서 설명하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것만큼 위조투표제를 수시업 넣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일명의 부정선거용 특수봉인지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편하다에서 선거 문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는 이경복국제국국연대 대변인은 이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주장은 이렇습니다. 명색이 특수봉인지이지 이번에 모체에서 참관인들에 참관하면서 직접 시험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실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단순 스티커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특수봉인지라는 것은 손을 대면 흔적 홀로그램이 남는 봉인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투표함을 봉인할 때는 명실공의 특수봉인지를 사용해야 되면 물론 제작시 고유의 봉인 번호를 넣고 그 번호를 투표록에 기재함으로써 투표함의 보완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투표함 봉인의 표준입니다. 투표함의 보완과 관련한 혼갖 의혹이 부실한 봉인지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표함에 위조투표지를 투입한다거나 심지어 투표함을 통과를 한다는 등의 국민적 의혹을 단번에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자 방법이 봉인 번호 관련 조치를 왜 취하지 않는 것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고유의 봉인 번호를 넣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답합니다. 이것이 과연 공명선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될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시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제외투표지 개표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제280조24의 제2항에 따르면 다른 투표함의 투표자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구하고 맨 나중에 개암하여 맨 나중에 개표하는 까닭이 무엇이며 수개표가 아니라 사실상 전자개표를 함으로써 위에 언급한 선거인의 기본 기표 정보 누설 및 기포별 분류 조작 나아가 투표 조작 및 집계 조작의 의혹까지 자초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찍이 우위원장님께서 노정입니다. 특별 담화문을 통해 언급하셨듯이 선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인의 소견을 요약하면 법이란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없도록 또는 최소화되도록 제정되어야 되고 또한 그런 취지로 규칙도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이 아닌 법 개정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법에 위변된 규칙이나 매우 신종치 못한 자유적 해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속칭 관리부실이 아니라 의도적인 부정성으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과 관련해서도 당위성 합리성 투명성 및 일관성 원칙에 입각해서 재반지침이나 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저희 논평은 특수봉인지라는 이름으로 사용된 봉인지를 뗐다 붙였다 해도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몰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알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뗐다 붙였다 하더라도 흔적이 남지 않는 특수봉인지를 제작해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 봉인지를 부정성거용 특수봉인지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3월 25일 날 금요일에 발표된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교수인 모임 성명서에서도 봉인지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적인 특수봉인지는 탈부착에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 비닐테이프형입니다. 봉인지는 명실상부하게 잔류 파생종이를 사용해야 됩니다. 봉인제의 일렬번호를 명기하고 봉인 및 파인의 주체 일시 사유를 적은 관리대장을 운용해야 될 것입니다. 주권자 국민의 신성한 투표제를 담은 투표함이 누구나 아무 때나 합당한 사유와 흔적도 남기지 않고 봉인 및 파인되는 것은 단순한 관리부실을 넘어서 심각한 선거 부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는 난장판이자 개판이자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그럼 그 개판과 난장판과 엉망진창의 이유가 뭐냐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용이한 방법으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런 봉인제가 저는 사용됐다고 보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뗐다 붙였다 하더라도 봉인제의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두고 어떻게 봉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봉인제를 왜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인 세신은 반드시 검찰 수사가 있어야 되고 3구 대선과 4.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들은 지위 고화를 막론하고 법정 최고행을 받아야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세신을 통해서 조직의 대변형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를 헌법기관이 저지르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